근데 저 퇴원한다고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신거에요? 아 그니까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면 뭐가 또 있나보죠? 아 중대 발표가 있죠 한소만? 예 저 다지씨 아 내가 아는거야? 아 그래 아무도 못 때려 그러는데 뭔데 그래요? 무슨 뭐 난 모르는 얘기할 거 있어? 그러게요 아니 뭔데? 저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 결혼하시는게 어때요? 응 네 예 아 아 두 분이 연기를 못 내시는 거 같아서 저희가 말하자는 짝입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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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두 분 존버상으로 안고 관리해 왔어요 단체 조카같은 딸도 아니고 전 며느리고 두 분이 결혼하자 예